알뜰살뜰 생활팁 비오는 날 기분이 울적하면 혹시 나도 장마우울증? 장마우울증이란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계절성 우울증의 하나입니다. 증상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평소에 비해 기분이 약간 처진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난다. 세 번째, 일상적인 생활과 업무 관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하고 우울감이 든다. 네 번째, 체력이 약해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생긴다. 장마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조명을 밝게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온도와 습도를 조절해 불쾌지수를 낮추고 꾸준한 실내 운동과 균형 잡힌 영향을 섭취해야 합니다. 더욱 다양한 날씨 정보는 웨더 뉴스 웹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